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을 정가원에서 한국 정서음식 체험을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뭘 할 건지 떠매치기 체험을 할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자리에서는 떠매치기 체험을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준비된 진찰박.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저도 직접 해봤어요. 저희 메마랑 조금 다른 점도 있는데요. 메마에서는 이렇게 테이프에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안에 넣어서 하는 거예요. 조금 하는 방법을 좀 비슷하긴 한데 사용하는 도구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를 보고 조금 문화에 대해서 차이점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직접 떠매를 쳐봤는데요. 이거 다 치고 친 다음에서는 이렇게 콩고 물에다가 묻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잡고 설어지면은 짠짠. 이렇게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